1. 2. 너무 그냥 툭툭 뱉었나? 다시 한 번 해볼게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각기용 고객 아 왜 마이크 하고 있어야 되나? 저 마음을 들어요 응 좋은 것 같은데? 예스 뒤에 프리옥부터 할게 이거 feeling 있었어 FLYING THROUGH THE STORM YEAH I KNOW 숨막혀 잔인함의 연속 벗어나려 해도 NOW I KNOW 오케이 YEAH I KNOW, NOW I KNOW 방금처럼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약간 좀 포인트? 약간 패기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울리는 하올링 세상에 울리는 하올링 오케이 하올링 하올링 세상에 울리는 하올링 호흡갱 호흡갱 네 호흡갱 오케이 글, 글 할까요 아니면 웅 웅 웅 야 웅 웅 웅 아니야, 힘이 없어. 다시 해볼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애매하지, 다? 포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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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최저 경기장인가요? 네. 제가 지금 최저 경기장을 빌렸어요. 네. 왜냐? 네. 바로 바로 파이널. 오늘 음원이 공개됐죠? 네. 울프갱. 암, 디우스 모셜스 울프갱. 여러분들, 울프갱. 아, 오늘 저희가 역사적인 날이죠. 스트레이키즈. 실시간 차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누구도, 그죠? 혜연이 씨? 스테이. 봐봐요. 여러분들, 모두가 스테이 덕분이에요. 예스. 그런 만큼 저희가 그 무대를 찢어버릴 겁니다. 오우, 갱! 모르겠어요, 지금. 일정만. 아, 검은 냄새. 우리 건 안 맞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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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만 남았네요. 뭔가 좋기도 하고, 시원, 섭섭하기도 하고. 이번 파이널은 정말, 음악이 그렇지만, 겸손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자신 있습니다. 벌써 파이널이라는 게 잘 안 믿겨요.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 정말, 아 너무 기대하고, 아 되게 큰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수록 그 길이 짧아졌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벌써 피날레까지 무대를 준비하니까, 근데 그만큼 많은 경험을 걷고, 네 많이 배웠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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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덤 파이널 우프킹덤 지금 연습 중인데, 4라운드까지 했었고, 이제 3라운드에 2라운드까지 합치면 거의 다 3라운드를 했는데,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되게 막, 허둥지둥하고 힘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또 지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고, 무대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도 또 같은 팀으로 이루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무대 때 처음으로, 옷을 벗을 거예요. 사실 좀 많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고, 할 거면 좋아 보여야 하니까, 식단과, 이런 수분 조절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앞에 안 보여줘.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이쪽에, 아니 뭐야. 이거 손 그려놓은 것도 보니까. 여기 머리를 잡자. 근데 이거를. 근데? 뭐다? 맞잖아? 그래도 돼. 크니까. 여기. 아아. 이 때. 그럼.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안 할 게 있어요. 안 할 게 있어요. 난 꿈을 지고 있는 걸 꿈을 지고 있는 걸 원래는 겹쳐있어요 이렇게 팀이 지금 처음 시장에는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데 제 파트가 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조물들을 잡고 저쪽 이 면에 올라가서 약간 곡들처럼 울부짖는 그런 느낌을 해요 찬이 형이 후깅이라는 노래에 약간 우두머리 같은 존재예요 지금 속박에 걸려있어요 빨간색 사슬 있잖아요 지금 저런 속박에 걸려있는데 뒤에서 이은이가 도와주면서 이게 풀리게 돼요 풀리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그래 간다 하면서 이제 멤버들을 막 나가서 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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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나도 알아요 너 알아요 리노 안녕. 내 이름은 리노 전방진 축구하지 동작 핑글딩글 돌아가는 리노의 하루 월스 게임 월월 월 월 월 월 숙강 연습을 하고 있단다 지금은 내가 쉬고 있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버블을 보내본다. 안녕. 8시 30분 안녕. 그럼 나는 안녕. 밑에 계신 분들이 좀 거리를 좀 길게 길게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쉽진 않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너무 크게 안 하고 그냥 삭삭 느낌만 해주세요. 네. 아이 좋겠어. 이 상의 이상. 아이 그렇지. 슬슬이 꽉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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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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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했어. 내 춤을 죽여라 배우자 버리니까 온 섬이 안 돼 뽐니는다. 아 진짜 좋고 말씀하라 널 담아라 보일러 본석을 드러내 본능을 따라 승리 못한다 고개를 쳐들지 말고 자세를 낮춰 굶주린 사냥꾼 굶주린 사냥꾼 자비야 나 없이 단숨에 목을 물어버려 씹어먹어 씹어먹어 씹고 뜯고 마프고 즐기고 너무 자신있습니다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신발이 연습화로만 연습을 하다가 이번에 진짜 시트 착장으로 하고 연습을 해봤는데 제 파트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못한다고 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헤넴의 아이콘 스트레키 선 아니겠습니까? 우선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하면 될 거예요 스테이한테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저희도 자랑스럽게 멋진 모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찬이 형이 벗어요 그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잘생김형 마스크가 제 미모를 감당하십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빛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고요 이즈에서 앞뒤 끝까지 천천히 준비하는 건 쉽지 않네요 되게 떨리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안무가 잘 나와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은 자신 있습니다 유심히 할게요 이제 너 나보다 크잖아 너 이제 형이야 난 막내야 안녕 네 연습 중입니다 우리가 이 상도 입어보고 했다가 지금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하고 있어요 워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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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제 세트와 함께하는 묘소연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바위죠 바위 바위 바위처럼 단단하게 엔딩을 하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용보이가 인트로 때 여기 위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호랑이를 만난 쪼그라드는 그런 늑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연습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몸에 조금 더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나랑 같이 차에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찾으러 가 나가볼게 차에 갈 사람 민이 형 나랑 차에 가기로 하지 않았어? 너랑은 안 가 나 간다며 안 가 안 가 맛있게 있으면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왜? 왜? 아니 왜? 소리 질러 진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고마워 민아야 네? 그래? 차 갈래? 그래? 대박이 미치니까 재피아 너도 혼자 해? 어렵겠구나 난 하나도 안 외울 남 혼자 잘 외울 혼자서도 이렇게 선풍이랑 놀 수가 있고 적었다 폈다 적었다 폈다 적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아 왜 나 혼자냐고 아 이리 너 어 잘 아 차 간다며 아 차 간다며 너 보기 싫어서 안 나 내가 너무 됐다 말해 가야지 우리의 하울링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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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5까지 다? 어차피인게 그러면은 난 내꺼 내가 알아서 할게 하하하하 나도 내꺼 안 써먹을게 스팸 타기 싫어? 응 나랑 썸네 그래 아님 나랑 커피 타게? 딱 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침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침 거 아 다 나올 뻔 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 형 가위냈으면 끝났어요 안 내면 침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해 야 야 야 야 승희야 저 거기 뭐 있어요? 아 이거 오케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거기 뭐 있어요? 오케이 한 두, 세 개? 아니, 다섯 개? 다섯 갠다 다섯 갠다 상들한테 고기 많이 들어갔어 고기 많이 들어갔어 우리 예니 보세요 민호 형이 사준 이유입니다 뭐야? 민호 형이 사준 이유입니다 뭐야? 참고생님 고맙다, 잘 먹는다 당신 머리색과 똑같구나 흥민아 안녕 너는 항상 쓸 수가 없어 흥민아 흥민아 응, 부럽다 흥민아, 안녕 자상하게 옷을 하라고 했어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자, 이 초록색 머리는 3차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여러분 머리 색깔이 빠지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초록색으로 덮었더니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흥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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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그러워 흡Ye 흪 lotus 흰 흑 흥민아 오양alez 어차피 이거 킹덤 파인업 끝나고 나가니까 찬이형이 벗는 벗어요 아 오늘 생방이구나 어차피 어차피 이거 이거 생방 끝나고 나가니까 Barwan наконец F Elijah 어 어 흥민아 이 왜 왜 왜 얘는 서커스를 해요. 뭐.. 네. 아 맞아요. 트램펄린에서 트램펄린으로 뛰어다니고요. 두 번밖에 안 뛰고 끝나는 거야. 그럼 뭐하러 트램펄린 세트했으니? 그럼 왜 이렇게 트램펄린 세트했으니? 썸블링 해둘 하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한다고. 원래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거야. 손이 나. 봐봐 이거 다 먹고 배부르면 이게 더 맛있겠어. 배고프면 잘 맛있겠지. 와 바다의 향기가 와 양식인데? 양식이야? 양식인데 바다의 향기가. 자연산 아니었어? 양식인데? 사실 어제 밤 10시부터 물을 끊었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안녕. 약간 늑대처럼. 어떻게 표현하지? 늑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요정 같은 메이크업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른 팀. 사랑하는 스테이킹 노래랑. 그다음에 다른 팀 멤버. 영국이랑. 같이 노래를 하나를 하게 되었어요. 제목은 소련의 이름이고요. 아. 킹덤의 마지막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긴장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지금 경쟁. 지금 경쟁. 그 무대는 아니지만. 지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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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gs really automatically 그래요一下 ince 뭉한arma? OK. bermaoama. ним게 찍 92 15. 간황и mil işemes 역시 확실히 가면 갈 때도 셀카 실력이 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차니까. 물이 너무 많이 쉬고 싶어 정인아. 인아, 물이 마시고 싶다. 아, 그렇습니까? 응. 시원한 물 한 잔. 자리도 안 비켜준다고. 여기 앉아버렸어요. 침이 잘 안 편네. 아니, 내가 지금 메이크업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네가 앉을 안고 있는데 나 어떡하는 거야? 성현이, 나 의자 필요한데요? 사실 네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티는 거. 제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내가 버티고 있다. 제가 이렇게 착해요. 안주도 잘해주고 혼들한테.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찬이야. 뭔 거야? 그래, 언제? 응. 나 같은 거야. 나 같은 거야. 이 머리 스타일 어때? 어? 머리 스타일 어때? 한 소감 해줘. 어, 마이 머리 스타일은 입 굿. 굿? 월프 게임, 굉장히 잘 어울려. 월프 게임. 진짜 잘 어울려. 네? 어, 잘 어울려? 여기 딱, 애기 사진 딱 옆에 붙어있고. 찹, 탑성. 근데 예뻐. 아, 왜? 아닌데. 아, 머리가 예쁘다고. 머리가 예쁘다고. 아,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런스로 잘 나갈 겁니다. 많이 찍혔어. 네. 저희가 그동안 킹덤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무대를 했잖아요. 거기, 거기, 이 세계반들이 모두 합쳐져가지고, 마지막, 저희 엔딩을 중식할 무대가 바로 울프 게임이에요. 어, 저희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런 스타일링도 실수가 있고, 무대 연출도 굉장히 다양하고, 생방송에 맞게 되게, 약간, 빠르게 빠르게 전환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아, 우리 스키즈 또 무대 착살냈, 아, 착살냈다는 거죠. 무대, 무대 박살냈구나. 무대, 무대 박살냈구나라는 생각을 무대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긴, 뭔가 여행 같은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 무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스테이도 우선 좋아할 거라고 믿을게요. 예. 고마리 해주세요. 레츠 고. 와, 몸 모이야 호. 여덟. 아홉. 다섯. 셋. 넷. 넷. 베이컨. 베이컨 같아요. 베이컨. 베이컨. 파이팅. 레전드 리워킹덤. 최종 킹은. 축하합니다, 스트레이크 팀입니다.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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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와 상상해야 돼. 나는 하고 싶은 많은 스테이 진짜 스테이 더 보내야 이렇게 선물을 얻었습니다. 스테이의 선물. 고마워 스테이.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야. 킹덤. 스테이 선물. 백일 장점. 이 수식을 걸맞게 항상 겸손해서 벌을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컴백 때는 하고. 아 다행히. 불사질러버리겠다. 아! 형님. 뭐를 불사질러버리겠다. 형님. 무대를 불사질러버리겠다. 무대를 불사질러버리겠다. 극댕이가 마음속으로 불사질러버리겠다. 너무 안심해. 너무 안심해. 너무 안심해. 아니 진짜 스테이한테 좋은 선물 받은 만큼 우리도 스테이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스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모든 게 진짜 우리 스테이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고 아 사랑합니다. 진짜로. 아 사랑해요. 진짜 고생했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 스테이. 사랑해요. 스테이. 사랑해요. 스테이. 사랑해요. 스테이키즈한테 몰인하고 스테이 성공시듯이 시작합니다.